이제까지 60년 살아오시면서요 편안한 적이 있으셨습니까?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. 단 하루도.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왔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모르겠습니다. 엄마가 그렇지 남편이 그렇지 지금 이웃이 그렇고 너무 힘들어요. 제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. 인덕이 있던가요? 없어요. 부모 형제 덕부터 없습니다. 그리고 만나서 아이 낳고 사는 남편도 없죠. 거기에 또 자식 덕도 없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해서 1차적인 나하고 1차적인 사람과 제일 가까운 피부치들부터 덕이 없는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하고 덕이 있을까요? 당연히 없겠죠. 저는 왜 그렇게 태어난 자체부터 저는 궁금해요. 제 인생이 궁금합니다. 가장 큰 거는요. 간단합니다. 선생님은 저하고 저울질을 해서 진배가 없는 분이에요. 이 얘기는 선생님도 저처럼 신을 섬기든 아니면 머리를 밀고 비구니가 되시든 해야 되는 양반이 그런 길을 전혀 안 가고 일반적인 삶을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. 보세요. 지금 우리 기준님한테 맞는 옷을 입으셨지 않습니까? 그런데 기준님이 예를 들어서 정장에 넥타임에는 옷을 입는다면 너무 안 어울리겠죠. 그렇죠? 직업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맞는 걸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.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절간에 보면 보살님들이 있잖아요. 공양주라고 하죠. 그래서 그네들 같이 절복을 입든 아니면 스님 같이 법복을 둘러든 또 아니면 우리네처럼 부채방으로 들고 흔들든 이 길을 가야 되는 분이 그쪽으로 안 가고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. 이해가세요? 네.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꿈 같은 거 꾸면 잘 맞습니다. 느낌 같은 것도 잘 맞고.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을 누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귀신같이 맞춰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런 속은 좀 있어요. 조금이 아니에요. 그리고 집안에 뭔 우한이나 있을 것 같으면 꿈자리부터 내가 뒤숭숭하고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. 그거는 누구나 다 그 끼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. 무당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. 굉장히 간단합니다. 선생님이 60년을 갔다가 풍파가 힘들게 살아왔던 거는 저와 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해가십니까? 그리고 그럼 지금이라도 이게 뭐예요? 스님 같으면 절에 가서 부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스님이잖아요. 그렇죠? 무당은 뭐예요? 일반 사람들 이렇게 점 봐주고 정성들여야 될 사람 정성도 드리고 또 무당 스스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그 분류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렇다고 선생님이 절을 해 가서 뭐 3, 7일이다, 20일이다, 100일이다 기도하는 양반도 아니고 또 우리네 같이 무당 집에 와서 구시네 뭐네 이런 것도 한 번 하는 양반도 아니란 말이에요. 지금 용군TV를 통해서 여기 상담 오신 것도 대단해요. 왜? 돈 10만 원 그런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우리 선생님한테 눈에 들어오는 무당도 없어요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다 가짜나 보이고 거짓말 같고 다 사기꾼들 같거든요. 전경합니다. 아니 근데 그중에서 이제 옥석은 가릴 줄 아시다 보니까 당겨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셨기도 했겠지만 가장 큰 건 선생님이 무당을 하셔도 짐대가 없답니다. 근데 아무것도 선생님이 조상이다, 신이다, 이네들한테도 뭐 정성을 드리는 게 하나도 없지 불공을 드리는 게 하나도 없지.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풍파가 많고 힘든 겁니다. 안 그래도 옆집에 신기 있는 여자가 너무 힘들게 죽으라고 괴롭히고 목도 귀신 가져와가지고 힘들게.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내 인생인가 그러고 있거든요. 저도 거의 싸우고 싸우면서 살고 있어요. 그러면서 불교TV를 억수로 많이 배웁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수행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계속 옆에 온 전실에 저는 어두찬게 수행하면서 산다면서 저를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 여자 처음에는 몰랐어요. 그런 사람이 몰랐는데 겪어보니까 다 느끼지거든 바로 옆에서. 그 여자는 앉아가지고 나를 다 감시하고 다 빼먹고 돈 모이는 거 다 잘되는 꼴을 사람 꼴로 보더라고요. 나는 이런 사람도 윤곤을 보고 이런 사람, 제가 또 이렇게 겪는 사람도 처음 보거든요. 그게요. 유유상종이라고 있잖아요. 그런 말이 있죠. 유유상종 끼리끼리. 그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팔자 세고 선생님이 세다 보니까 선생님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하냐. 대립이 되는 거예요. 절대 융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. 대립이 되는 거.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사람한테 얻을 게 없고 그 사람이 싫듯이 그 사람 입장에서도 선생님이 싫은 겁니다. 제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내가 가고 나면 내 그 자리를 또 괴롭히고 그러니까 저도 팔고 가는 것도 편하지도 않아요. 아니 아니 문서 운도 없어서 팔아지지도 않을 거고요. 금년에는.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겁니다. 미워할 필요 없어요.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. 선생님 나름대로 불교 TV 틀어놓고 맨 내놓는다지만 내려놨으면 그 사람이 밉지 말아야죠. 그렇잖아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못하는 건데 가장 큰 거는요. 선생님의 팔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부모 형제 덕도 없고 내 서방은 그 새끼한테도 덕다 보니까 남한테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이 공들이고 사셔야 되고 빌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.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운세상으로는 이제 을사생이세요. 금년도 나쁘지 않지만 내년이 더 좋습니다. 그러니까 늙어가면 좋다는 겁니다. 근데 늙어가면서 이거는 기본적인 60세, 61세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건데 선생님은 선생님 스스로트로 공 많이 드려야 돼요. 가장 큰 거는 선생님이 나처럼 무당이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. 그 정도는 능력이 없는. 그건 아니에요. 저도 처음부터 보이고 들리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. 근데 저도 이 길을 왔는지 지금 벌써 19년째로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 저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가장 큰 거는 선생님이 저처럼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하시라고요. 나는 그 의사가 부르었어요. 근데요. 그 사람이 선생님에 대해서 느끼듯이 선생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느낀다는 겁니다. 그건 뭐냐면 서로 신이 움직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신길이 부딪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도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욕하게 되면 엎짖는 거잖아요. 그냥 그려려니 하시고 그냥 그럴수록 뭐 본인 스스로 향이라도 하나 피워놓고 참선을 하시든지 안되면 관세, 보물품을 외든가 금강경을 외든가 선생님 나름대로 기도를 하세요. 답이 좀 나옵니다. 할 수 없네. 내 인생이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요게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더 운세가 좋아지니까 힘내고 사시고요. 괜히 집이나 판다 이런 거 생각도 많으세요. 문서훈이 전혀 없으시니까. 벌써 나와 어찌나 괴롭히는지 내년에는 조금 내년 후반기에는 좀 기대하십시오. 그거에 가장 큰 거는 안 필요 없어요. 내 팔자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. 근데 내년부터 선생님 팔자도 많이 좋아지시는 거니까 힘내시고요. 괜히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. 마산에서 여기까지 물어와 이렇게 비 오는데 아니 그 점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돈 다 까먹고 어쨌든 벗어나려고 생각지도 못한 이웃을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실은 선생님의 운세가 있는 돈 다 까먹으라는 수준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그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포커스가 된 건데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선생님은 돈이 나가야 되고 힘든 여건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앞으로는 좀 모이지 내년부터 괜찮습니다. 금년에는 금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안 좋으니까 허리 때 조금만 졸라매고요. 소비 좀 줄이시고 내년부터 좋아지실 거니까 힘내세요. 고맙습니다. 잘 펴 가시고요.